자 계속 해볼까 저거를 이걸 지금 바꿔야 돼서 포도탄 없애고 독이 있는 화폐발톱 와 데미지 말아 여기 이쪽이죠 아 이쪽으로 지금 왔구나 이쪽에서 온거네 우리가 어이고 어디 있었던거야 로스코 요거에요 요거는 예약을 하나도 없애고 사례를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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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허허허허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자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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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중독 아이고 자 불 붙이고 아 비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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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비가마 아아 아 불 붙이고 아 뭐 뭐 안 붙이고 뭔가 없지 혹시나 여기도 불 붙이고 아 이쪽으로 어 아잇 뭐야아 피하냐 아 굉장히 쪼끔 닿네 아 피하고 줏어 아냐아냐 줏으라고 저장한번 하구요 잠깐만 길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길이 일단 막혀있는거야 그리고 어 두 갈래길이 있는데 여기 여기랑 여기 일단 저기 빼놓고 이쪽으로 가보자 아 아 여기 지금 어 이쪽에 길이 이쪽 저쪽 길에 지금 꽃이 있다는데 응 딱 가지마 열고 피하고 자 자 이쪽 끝이네요 그치 여기 그거 있을거 같은데 덩 덩 뿌시기 어 뿌시기가 없나 여기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 그래 여기 동널 붕괴 오케이 비교비교비교 동널 붕괴 됐어요 이제 두개쯤 옮겨있지 여기 여기도 저기 애들이 또 있네 야 따라오고 있냐 빨리 따라와 야 무서워 혼자있기 빨리 따라와 어 어 어이구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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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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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피하고 피하는게 정말 중요한게 잘 피해야돼 아이구 거의 끝났다 피하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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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드링킹 해야지 또 또 원샷 때려야지 고양이랑 제비랑 황금깻거리 이거 아니라 따까막이 약쟁이야 약쟁이 내 위치는 약쟁이라니 내 위치는 약쟁이라니 일단 위에 여기서부터 여기부터 좀 해볼까 피하고 오오 탐색 탐색 집어 집어 맥주님 와서가세요 아예 비가봐 바보더라 자 짚고 짚고 이거 일단 어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봐 이쪽에 뭐 뭐잇 뭐잇 뭐잇나 자 불 켜고 이쪽으로 아 비가봐 아 비가봐 바보들은 어 여기 여기까 있다 아 비가봐 저 저 저 저 저장하면 해주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여기 이 표시가 있는거 보면 어 잠깐만 여기 뭐 표시가 있는데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아닌가보네 아니 아닌가보네 여기는 갈수있냐 그러면 아 일단 여기 가기전에 아 하나씩 하나씩 해야돼 뭐 헷갈려 나중에 안그러네 이쪽으로 가야죠 없어 여기 더이상 못가는데 여기로 가야되는데 여기는 지금 열쇠가 필요해 자 열쇠가 필요한거 두군데 그리고 저쪽은 지금 열수 있는데라고 일단 여기부터 가보지말고 여기여기 가보지말고 꺼 꺼 꺼 꺼 아이 꺼 꺼 껐나 꺼졌나 됐어 저기부터 가지 말고 저기 저기부터 가고 또 생겼네 빵 여기부터 가죠 여기 피어 피하고 자 여기 불 붙이고 불 붙이고 여기부터 가고자 일단 내가 죽을 위험이 굉장히 적어져서 그게 죽은거 같애 아 중량을 초과했대요 또 버려야돼 영상으로 초원님이였어요? 초원님이였어요? 잠시만요 잠깐만 음 너무 무거운데? 오 너무 무거운데 지금? 엄청 무거운데? 음 뭐가 이렇게 많아? 다 버려버릴까? 버려 버려 손도끼도 버리고 이거 이거 망치 버려 아 무기 다 버려버릴까? 이거 나중에 팔아도 뭐 그렇게 이렇게 그쵸? 곡괭이는 곡괭이는 솔직히 말도 안될정도로 그거에 어 바로 버려버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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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갔지? 어 여기가 어디갔지? 어 여기가 어디갔지? 여기 지금 막혀있어요 여기가 premise 그 최고가 여기가 어딨어 그러면 어디가 여기가 KARUNAX 그럼 아까 그쪽 길이 맞았네요 잠깐만 고양이눈 하나 더 먹어 여기서 이쪽 길은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들어와 빨리 아이고 뭐야 뭐야 아 더 쉬웠구나 아이고 씨 뭐야 더 수술 아유 씨 야 야 해제 해수 해제 해수 해수 어어 이쪽은 뭐야 별거 없는데 갔네 왜 만들어놓은거야 저기 그냥 걸려 걸리고 해서요 걸리고 귀찮 귀찮 걸려 걸리는 게 훨씬 시간이 빨라 에너지 다른 것도 아니고 쟤 래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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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받으러 그냥 덫이란 덫은 그냥 나한테 맡겨 내가 다 맞아줄게 에너지가 안달아 자 반려나 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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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뭐야 자 불키고 이것도 저기는 뭐 이 가중기 있는거 보니까 밑에 뭐 있는거 같은데 아무것도 없나 뭔가 일지를 하나 얻었어요 일지를 하나 얻었는데 일지를 뭐 이렇게 여기서 볼 수 있나 여기도 아니야 일단 저기도 아니에요 일지 아 그 혹시 문 열쇠를 얻었나 열쇠를 얻은건가 그런거 같은데 아까 여기 열쇠 없어서 못가잖아 어 그러네 열쇠를 얻은거 같네 어 그러네 열쇠를 얻은거 같네 자 뭐 불키는 데가 없어요 여긴 완전 어두운 상태로 여길 왔어야 됐단 소린데 저기 뭐 누군가 있어요 저기 조심해야돼 저거 뭔가 왕 같애 조금만 기다렸다가 어 한 번에 다 먹고 약 연약 좀 먹고 가죠 고양이 고양이를 좀 만들어야 될거 같은데 황금기구리 말고 이거랑 제비랑 오이란 이산 아 이산 어허허허허허허허허 무서운 놈냐? 어허허허허 이 정도니? 그치 잘탄다 하나 더 자 돌과다를 만들어버리는거야 나는 지원력인데 지원력 지원하는 음 음 여기도가 아이고 나 여기가 그리고 후 smooth 국민이 맛있어 으으와 야!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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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피해! 피해! 오케이! 멀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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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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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꺼는 내꺼다 다 먹었나? 멀꺼 멀꺼 훌륭한 징박힘 맞으라 자 얘들아 피합시다 피합시다 거기는 좀 이따가 폭발할거야 다 먹은거 같은데? 다 먹은거 같아요 이것도 아 이건 안먹었네 하나 다 먹은거 같아요 쟤 다 먹은거 같아요 된거 같죠? 가자 잠깐만 빨리 가자 어 지상으로 돌아간다 자 으쌰! 생각보다 지금 다 끝났어 제 도둑 kosten 적hearted 아니라고 말하라고 야아 잠깐만 어 광산에서 자 셋을 봐도 광산에서 자 셋을 봐도 광산에서 자 셋을 봐도 어딨어 응? 일단 여관을 좀 가볼까요 어떻게 가야되냐 아 이쪽이 아닌가 아 여기 밑으로 가는게 가는 데가 있구나 여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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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수상한 상인 음.. 내꺼 파라 파라 파라죠 도브제 도끼 음.. 훌륭한 징박퀸 음.. 내께도.. 내가 입고 있는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조법 음.. 징박퀸 원소석 기름 음.. 물 에센스 뭐가 이렇게 많냐 제조법이 우와 이거 뭐야 독발은 시베라 황색 메테오라이트 우와 은검 와 은검? 아드레날린 재생 음.. 표식 피해 추가 이게 낫겠다 청색 메테오 청색 메테오 어 근데 또 엄청 비싸네 900 얼마야? 그래도 이거 강철검 아 이것도 사고싶은데 600 600 얼마 600 얼마 음.. 텐트나 옷 가면 또 어디서 쓰는거야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겠어 자 장비를 해야죠 장비를 해야죠 좋아 은검 팔구요 오케 음.. 여기였나? 상자에다 넣어놔야지 나오지 어차 어차었었는지는 끝까지 모를려나? 흫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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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였나? 내 방이 어.. 내 방이 어.. 여기가 아닌거 같다 여기.. 여기였던거 같다 아냐아냐 아냐아냐 위와 씨 음.. 여기 대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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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술 재료 빼고 그냥 재료는 다 넣어놔야지 음.. 제작 재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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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서를 내려내는 그 바로 내가 쓸 수 있으니까 그쵸? 약좀 만들까? 고양이 고양이를 네커 손톱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거를 이거는 이거밖에 없네 아 피지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거지 아 이건 정말 없다 몇 개 엘리멘탈의 돌 아 이건 몇 개 정말 없네 사정거리 음 이것도 아 이걸로 바꿔 됐지? 그 다음에 포도탄도 몇 개 만들어볼까 음 이거? 갈색 기름 이거? 아 이거구나 이거 이거 이걸로 이걸로 바꾸고 음 이거는 으음 흠 혀 그리고 이것도 뭐 못 바꾸네 됐다 좋아 가자 파랄파이 집이 어디야? 굉장히 딴 데 있는 거 아니야? 여기도 아닌 거 같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려나? 아 여깄다 여깄다 아 깜짝 놀랬잖아 아 씨 뭐야? 아 드워프 거기? realmente 석방령 소설이 쓰는 뭐야 뭐지? 음 10분간 먹으러... 먹으러 왔어요 음.. 메달이 진봉한다는건.. 뭐야 오렌 밖에 없잖아 맨드래크 보디 오렌 음.. 별거 없네요 스킬이요? 스킬.. 뭐 찍었나 지금? 아무것도 안찍었구나 음.. 자 지금 이거 또 뭘 찍어볼까 어.. 전투시 원기재생속도 10% 반격 반격 음.. 난폭 이거 말고 마법에서 음.. 그거 있는데? 뭐라고 했죠? 그.. 어.. 힘의 통제 그거 뭐였지? 그 이름이 뭐였더라? 쿠엔 쿠엔 쿠엔이 베리어죠 쿠엔 어.. 쿠엔피지 2단계로 개방합니다 어.. 이거 안되네 아드 엑시 표식 피해 플러스오는 뭐야? 아드 잠깐만 아드 엑.. 아덴 아.. 아.. 아드 엑시 엑시 예.. 바로는 안되고 아냐아냐 되어.. 어.. 안되네 예.. 명상 해야겠다 명상해서 그냥 캐릭터 해매요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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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메디테이터는 안해도 되네 메디테이터 안해도 되네 어.. 엑시가 뭐였더라? 아.. 나 이거 뭐.. 아직도 모르겠어 엑시 아드 아드가 차라리 낫겠지 엑시보다 아드 아드보다 표시 피해는 뭔지 모르고 엑시가 낫죠 아드보다 아드 아드 아드가 낫죠 엑시보다 엑시가 그거 우리편 끌어들이는 거고 아드가 적 이렇게 밀쳐버리는 거잖아 그쵸 맞죠 맞나 아 또 헷갈려 이게 아드 맞지 아드로 올려야 돼 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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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배려 코엔 그 다음에 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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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코엔 표시 강도는 뭐야? 연금술이요? 야 연금술에도 뭐 찍을게 있나? 연금술사 폭탄피해 오 폭탄피해 폭탄피해가 30%? 장난 아니네? 일단 코엔 그 다음에 독한 찍었으니까 총 4개 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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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시들지 않나? 엑슨 조아 조아 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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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춘 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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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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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오케 오케 이걸 읽어 가자 이거 트레스 트레스 구하면 어 나 따라 따라다니겠지 뭐 아 그나저나 돈이 별로 없어 지금 돈을 해서 그걸 좀 사야되는데 제조법 영양 야 너 제조법 음 물에 에센스 기름 이런거 말고 어 그거 없나 그건 어디서 팔지 잠깐만 뒤돌고 영음술 그거 파는 애 없나 음 장인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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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상점 저기 하나밖에 없어 야 여긴 상점이 쟤 하나밖에 없네 얘 하나야 상점이 지군 즉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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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 하아 최대한 우 하아 하아 무기 하나 샀어요 응검 서 하아 에센스 마하쿠맨 미트, 그리고 멈추지 않는다. 이 노골의 외부가... 쓸까? 자, 최대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Styleck의 말씀은 없으니? 아, 아나 io야! would you like the lady shut your mouth what happen then well the women was hurting couldn't get up the man clearly la da because he didn't help her it just stood there menacing talking and then he left and the redhead stayed noört number text but didn't even try to help yes so I was about to do exactly that when a troll came out of the gully ugly as shit after blueberries 자 대략 감은 잡혔어요 룬.. 룬이요? 룬? 어.. 은검을 지금 뭘로 갈았겠냐면 이거 이걸로 강인한 청색 메테오 라이트검으로 갈았거든요 이게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강철검만 못바꾸고 은검만 바꿨는데 음.. 룬이라.. 팔카이피 검광아지 검광아지 지속시간 3 드러프강아지 음.. 이거를 갑옷에다 지금 박으면 블루스트라이프 전투자켓 음.. 별로 돈이.. 별로일거같아가지고 룬.. 룬.. 룬이 어딨냐 룬이 여기 있을텐데 듀팔라님 듀팔라님 가서오세요 여기있죠 룬 룬이 체력25 어.. 검광아 피해 다레룬 다레룬 음..뭐가 좋지? 불의 룬 달의 룬? 아..이게 빛나는구나 아..이게..이게..이게..여기가 빛나네 자..일자튼..어.. 트리스 찾으러 가보죠 왜요? 드팔라님 왜? 아아..돌려올렸어요 예..어제도 못했어요 저녁만 되면 그..되게 심해져요 그게..감기가 오늘은 좀 많이 나았어요 나아졌어요 지금 아니 낮에는 좀 괜찮아요 살만한데.. 저녁만 되면 거기..그..아프더라 많이..좀..머리가 좀 깨지..깨질 것 같더라구요 음..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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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겠다 죽겠다 어이구 어이구 나 죽겠다 죽겠다 죽었어 이씨.. 어 내가 저장을 어디에나 어디에나 썼지? 설마 이게 자동 저장 거기서 됐겠지? 됐겠죠? 됐겠지? 룬은.. 눈 박은건 없어졌을테지만 아 넋넋고 그냥 가다가 이게 자동 저장기 아 참.. 그게 없어가지고 너무 불편하긴 하다 한번 죽으면 어디에서 죽었는지 몰라 어디에서 저장을 해놨었는지 와아아아 다 알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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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어 뭐야 얘..그..얘네 둘이 레즈 같애 레즈 얘하고 저 마법사 둘이 레즈 같애 흠 하모님 어서오세요 음..내가 지금 잘못가고 잘못 땡길러 가고 있는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난 이거 아마 그것도 안 해 이네요 이벤톨이 정리 안 했을때 안 했을때 아니요 이벤톨이 정리했네 언제였대요 이벤톨이 정리는 한 상태는 그래도 인벤테보드 정리를 했어요 또 그러면 그것만 안 한 상태인데 은검에다가 이것만 달의 룬과 태양의 룬 달의 룬 두 개 하면 훨씬 더 빛나려나 더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깐 내일이 침묵의 침묵 방송하신 한 날이구나 좋아 쏠까면 되겠어 아유아유 아니아니 아야야야 자 자 오케이 예 아니아니요 게임은 그대로 해요 새벽까지 이제 방송을 늦게까지 하면서 논다고요 사람이 별로 안 되니까 가능한거죠 시청자분들끼리 친하게 되라고 침묵질을 제가 해주거든요 아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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